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미투젠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산은 게임 회사인데요. 주로 모바일, 앱 투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의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로 캐주얼 게임인 트라이픽스 전이와 솔리테르, 그리고 소셜 카지노 게임이죠. 클래식 베가스와 더블이스를 전 세계에 서비스 중이고, 현재 전 세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플랫폼에서 약 25개 이상의 소셜 카지노 게임, 그리고 10개 이상의 솔리테르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소셜 카지노 게임의 시장의 경우, 사실 국내 내수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특히 유럽이나 북미 쪽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약 2025년까지 약 85억 달러, 그러니까 약 1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성장성에서 우리가 리투젠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사실 중간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배당락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조금 다른 게임사들과 다르게 급등한 이후에 좀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간 배당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근에 8.51%, 시가 배당 기준 8.51%, 주당 1,271원, 총 약 150억 원 정도의 중간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배당락일인데, 그동안 기업이 벌어들였던 그만큼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죠. 오늘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배당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이 주목을 들고 계셨던 주주 여러분들도 오늘 파셔도 이미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이 주가가 좀 빠지는 것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배당락 효과를 노려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하면서, 드디어 또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또 외화가 유출되고, 외인 자금이 좀 이탈되는 현상이 조금 지속되면서, 다시 한 번 이제 좀 고환율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 가운데, 이런 해외 대출 기준이 높은 회사들이 환차액을 볼 수 있다라는 요점 역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 내에서 최근에 이런 대기업분들이 있죠. 유메이드라든가, 어닝 쇼트를 이렇게 기록했던 동정업계 대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우리가 배당을 누리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일단 회사가 배당 성향이 어떤가, 일정한가, 그리고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을 할 정도로 주주 친화적이고, 최근에 올해죠, 3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지속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점, 그리고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도 거의 2만 원 부근에서 계속 취득을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회사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배당 전략일이면서 주가가 16,000원대로 조금 밀려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한 1만 6천 원에서 1만 5천 원, 오늘과 내일 또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다시금 2만 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잡고 올라오는 것들을 노려보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미투전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